안녕하세요 봉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러가지 종류의 오레오 디저트들을 준비해봤구요 앞쪽부터 투썸플레이스의 오레오 아이스박스 파티백과 크림치즈 오레오볼 오레오 아이스크림 마카롱과 일반 마카롱 오레오 치즈케이크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한입에 와우 너무 맛있다 소시지 와우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와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고기가 너무 맛있어 랍에서 또 안 먹어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잘 먹었나봐요 고기 랍에 고기가 더 맛있어서 정말 맛있엉 탱탱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바삭바삭 와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